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AP는 비메모리 중에서도 시장의 판도를 바꿀 핵심 반도체로 꼽힙니다. 삼성도 자체 AP로 애플, 화웨이 등과 경쟁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가 멈춰선 사이 빠르게 중국 시장 확대에 나섰습니다. 고장석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5나노 공정을 적용해 만든 첫 번째 칩, 엑시노스 1080. 성능에 발목을 잡았던 자체 CPU 대신 ARM에 제품을 탑재하는 강수를 두며 성능을 전작보다 두 배 넘게 끌어올렸습니다. 5G 모뎀에 인공지능을 위한 신경망 처리 장치까지 도입된 이 칩은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비보의 신제품에 처음으로 탑재될 예정입니다. 삼성이 이례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공개 행사를 열고 엑시노스 알리기에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삼성은 5G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을 꾀하는 것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실리콘, 즉 화웨이가 내년도에 굉장히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서 삼성은 반사적으로 큰 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AP 시장에서 삼성은 점유율 13%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2분기까지는 중국 시장을 앞세운 대만 미디어텍과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이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AP 시장의 40%를 장악하고 있던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로 칩 생산을 못하게 되면서 삼성은 빠르게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전략입니다. 업계에서는 5G 통합칩이면서도 오나노 기술력을 갖춘 삼성의 빅체인지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고장석입니다.